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엿먹이려는 수작이었어. 폐하를 좋아하는 게 분명히 폐하도 같은 마음일까.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낸 건가. 마마 잠시만 나와보십시오. 하아... 필요하실 것 같아서 힘내십시오 마마. 오늘 고마웠어요. 위로가 되네요. 내 편이 있다는 게. 하아... 소연 왕호 기일은 잘 챙기고 계시죠? 하아... 괜히가 뭘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. 아닐 거야. 그럴 리가 없지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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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